사이클 타는 거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계단 긁기가 훨씬 쉬워지죠 많이 하셨어요? 됐어? 됐어? 피자 한쪽 값은 했다 아휴... 피자 한쪽은 하셨어 아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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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시면 돼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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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보세요 네 꽉 눌러보세요 흥뿌라기가 힘이 없는 거야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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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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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동무님 앉으시죠 그림 그려줄게 아휴... 아니야... 아휴... 앉아봐 아휴... 이리 와보세요 왜 아니야 어... 아니야... 아휴... 왜 그래 아니... 아니야... 앉아서... 앉아 있으면 그림 그려져요 예쁘게 그려져요 아휴... 참 큰일 났네 예쁘게 그려주세요 뭘 싫어하는 거야 내가 예쁘게 그려주세요 아휴... 얼굴 좀 감칠까보다 이렇게...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좀 감치고 내가 그려든지 그래도 좀 여러 사람이 있고 앞에 뭐 사람도 많고 근데 나이나 젊었으면 모르지만 나이도 많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리라고 이러고 앉았는 게 민망하고 싫더라고요 그러고 싶어날까요? 아휴... 그래 그렇게 하고 그리면 돼요 그치 치어보세요 네? 눈을 맞추지 쳐야 돼 응... 내가 나이가 82살인데 무슨 그림을 그려줘요 아유! 아유! 좋지 마 들여다볼까? 네? 아니... 냉게다 봤으면 좋겠다고 궁금하시죠? 한번 보세요, 가세요, 이러면서. 그러니까 남겨다 보려고 그랬지. 일어나서 한번 붙으려니까. 봐도 돼. 야, 이 군란섭이 좀 이쁘게 그려줘봐야 못생기고 나이도 많았지만. 그러니까 압력을 넣으면 어떡해, 있는대로 그리지. 생긴대로 그리지 말고. 우리 사위는요, 그것 좀 이쁘게 그리지 말고 그냥 웅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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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쉽게 그려놔요. 우리 사위는 엉터리도 좀 거리다니까요, 나만 잘 그리고. 초대해, 초대해. 못됐어. 이게 똥치믄 똥치믄 맞죠, 똥치믄 똥치믄 맞죠. 아유, 내가 참. 아니, 가서 왜 멀쩡하게 잘 그리고 있는 분한테 가서 나는 못 그리라고 그래. 그러니까 똥치믄 맞는 거지. 내가 예쁘게 잘 그려달라고 그랬지, 은지. 못 그려달라고 그랬잖아요. 아니야. 다 그러는데. 반대로 얘기한 거지. 부탁하면 또 나이 드신 분 부탁하는 거니까 있는대로 그린단 말이에요. 아니야. 미남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캐나 그리겠어. 갑자기 또 미남이야. 다 됐어요? 아유, 보여주세요. 어우, 이쁘다. 아유, 작가님하고 이거 또 사진.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사진 찍는 거지. 아유, 예쁘다. 잘 보이네요. 좀 시장하지 않으세요? 좀 시장하지 않죠. 네, 시장하시죠. 그렇지. 지금 이 동네, 이쪽 청평, 이쪽 지역이 매기매운탕이 되게 유명하대요. 되게 좋대요. 침이 곧 넘어가다, 지금. 그래요? 어, 침이 곧 넘어가, 지금. 침이 곧 넘어가. 우리 셋이 형 동생 같아요. 대와도 자주 다니세요. 그러니까. 어우, 좋네. 응? 네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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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주 좋아. 사람들은 많다, 그렇지? 네. 여기 밥도 먹고, 아이들은 또 물놀이도 하고. 가족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조섭아. 여기다 뭐 선자, 선녀를 봐야 다시 놀러 오겠나. 어떻게 생각하시나, 이까. 내년에는 어떻게. 어떻게. 네. 같이. 올 수 있도록. 다행히 당모가 기도를 많이 할게요. 알겠습니다. 기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